태자삼 효능 먹는 방법 개별꽃은 석주과에 속하는 여러의 사리 풀로 높이가 10에서 15cm 정도 자라는 뿌리에요. 뿌리는 인삼의 어린 뿌리를 닮았고 생양명은 태자삼 큰 개별꽃, 덩굴 개별꽃 등 여러 종류들이 모두 인삼 닮은 덩이뿌리를 지니고 있고 모두 약용 가능하며 봄나물로 수경할 수 있답니다. 보라색의 점 같은 꽃수술이 퍼져있는 모양이 마치 흰 꽃잎의 보라 점무늬가 있는 것처럼 예쁘네요. 산길 걷다보면 맑은 산길 부엽토에 수북히 올라와 무리지어 모여있는 개별꽃들 보지요. 효능을 살펴보면 개별꽃 뿌리는 맛은 달고 약간 쓰며 성질은 따뜻하다고 하고요. 폐와 위를 튼튼하게 하고 진액을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원기를 보양하고 정신피로, 땀을 흘리는 자한, 건망증, 불면증, 식욕부진, 입안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릴 때 약으로 쓴다고 해요. 가을에 뿌리를 캐서 하루 6-15g을 물로 달여 먹습니다. 개별꽃은 동삼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듯 병후 허약한 사람과 어린이들의 기를 보았는데 특히 좋다고 하네요. 인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맛이 순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봄철에 전초를 캐어 샐러드로 또는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어요. 뿌리를 밥할 때 넣어 먹거나 술로 담가 먹고 또 말려서 차처럼 달여 마실 수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